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처리한 공증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산경찰청은 최근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오 전 시장과 성추행 피해자 측의 합의 공증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공증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서, 또 각종 증거 수집 자료 등을 정리한 뒤 조만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